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레몬버베나입니다. 메디컬 허브의 사용뿐은 레몬버베나의 항명은 알로이시어 트리필러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본사는 잎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로이시어 트리필러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에센셜 오일 등 다양한 생체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레몬향을 내는 테르페닌 시트랄이 특히 풍부합니다. 알로이시어 트리필러는 소화축진, 위경연, 항우울, 항산화, 진정작용, 신경보호, 릴렉스, 불면증, 항균, 항바이러스 등 유효작용을 합니다. 과학 문헌에 따르면 알로이시어 트리필러가 함유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다른 생체활성 화합물은 전통적으로 진정작용과 소화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항산화제, 항균제, 항암제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허브로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몬버베나의 잎은 건조시켜도 향이 없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향기로운 것이 특징인데 건조된 잎과 생잎을 모두 우려내 마실 수 있습니다. 레몬버베나 튀는 기분을 명랑하게 만들어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과음, 편두통으로부터 기분전환을 시키는데 좋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을 주고 위경련이 있는 사람은 진정작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수면에도 마른 잎을 이용해 피부 미용과 편안한 수면을 위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어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어브를 만나보세요.